안녕하세요 싱글즈의 구독자 여러분 배우 한예리입니다. 오늘은 싱글즈와 좀 특별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어야 될 텐데요.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이 되게 다양한 환경에 놓여졌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예리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일단은 아무리 힘들어도 20대의 연애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진명이처럼 밀어내기보다 약간 기댈 것 같아요. 저도 나름의 질풍으로 되시기를 20살에 맞이했기 때문에 연인한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약간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억울하다면 끝까지 밝힌다. 함애들을 다 데리고 다 같이 가서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응징해 줄 것 같아요. 도망간다. 오우! 도망가야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왜 찾아와? 어머 어떡해. 순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래 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얘기는 들어본다. 이거는 약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수라고 받아들이고 뒤를 캐겠죠. 왜 이 이름을 불렀지? 얘는 누구지? 하면서 찾아다닐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묻는다. 충봉의 상황에서 되게 보면 건강하지 못해요. 예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덥석은 아니더라도 가서 물어본다. 연락처를. 좀 오지랖이 넓은 편이어서 원래 저는 술을 사요. 그리고 물어보죠.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되느냐. 왜 그랬냐. 앞으로 뭐 어떨 것 같냐. 이런 거 막 물어보는 타입이어서 저는 술을 한 잔 산다. 술을 한 잔 산다. 술을 한 잔 산다. 술을 한 잔 산다. 과거를 사실대로 말하고 인정한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타입이고 거짓말이 잘 걸려요. 잘 들통이 나요. 그래서 애초에 잘 거짓말을 안 하는 편이어서 사실대로 다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극중의 은히도 되게 솔직한 편이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참지 못하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타입. 이건 좀 어려운데 너무 도시화도 진짜 갑갑할 것 같고 너무 아무것도 없어도 왜냐하면 아이가 또 아프니까요. 항상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인데 조금 한적한 데는 안 될까요? 도시인데 왜 이렇게 약간 정원이 있거나 뒷산이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두 개 다 가져가고 싶네요. 이것도 약간 두 개 다 인 것 같아요. 상황이 힘들면 사람이 자꾸 신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뭔가 의지할 구성이 필요하고 뭔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지만 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좀 신에게 바랄 것 같아서 이것도 두 개 다. 왜 이렇게 모니카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평생 40도 할지 평생 마이너스 20도 할지 저는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그래서 평생 여름도 싫지만 굳이 골라야 한다면 평생 여름. 겨울에는 약간 수명이 단축되는 기분이 있어요. 평생 여름. 지금 상상했는데 초콜릿 카레가 날 것 같아요. 라면은 얼큰하고 개운한 맛에 먹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딸기라면, 저 우유라면도 약간 힘들어서 치즈라면도 조금 힘들었는데 초콜릿은 쓴맛이 어쨌건 있고 92% 이렇게 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 환생이별. 잠수는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차라리 소치 깔고 내가 어? 어? 사람이 살다 보니 연애할 때 이렇게 갈아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수이별은 뭔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일 것 같아요.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는 느낌? 그럼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환생이별. 귀마개를 뚫는 코고리 이거는 경험이 있는데 밤새 앵앵거리는 무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못 자겠더라고요. 불을 다 켜놓고 앉아서 진짜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물리는 건 상관없는데 간지러운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고 얼굴에 잘못 물리면 막 뚱뚱 부르니까 그게 또 걱정돼서 그랬고 근데 코고리는 제가 먼저 잠들면 좀 친구들의 큰 소리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고 제가 볼 때도 있잖아요. 너무 피곤할 땐 자기 자신도 보니까 저는 코고리가 나을 것 같아요. 진정한 우정 물론 진정한 사랑도 좋은데 진정한 사랑도 결국엔 진정한 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우정도 이 친구를 많이 사랑해야지 지속 가능한 우정이고 그리고 계속 서로가 노력해야지 이 우정도 함께 끝까지 가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다 사랑 같아서 진정한 우정 저는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서 10년 전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고 싶지 않고요. 10년 미래로 간다면 하.. 나이가 너무 넘는데 너무 우울한데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얻어지는 지혜라든지 마음의 편안함은 있는 것 같아서 20살 때는 진짜 좀 마음이 힘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이를 먹지만 10년 미래로 간다. 둘 다 맛없겠다. 짜장면은 뭔가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냉면은 뭐 메밀 많이 들어갈 때는 쏘바로도 먹으니까 그것도 이상하겠지만 뜨거운 냉면 먹기. 저는 잠 목적이요. 저는 수면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촬영할 때도 이렇게 밥을 못 먹어도 잠을 자야지 좀 피로가 풀리는 타입인데 어떻게든 수면 시간을 늘리는 타입이에요. 둘 다 욕하면 안 되죠. 제일 꼭 같은 아들이면 좀 고마울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독단적이긴 해도 아들이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얘야 화이프랑 상의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크면 안 된다. 엄마한테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는 고집 불통이니까 말에 전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콥 같은 아들이 훨씬 내 손 안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이콥과 같은 아들. 여러분 인터뷰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도 저희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싱글즈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